왜 쫓아오는 거에요? 왜 쫓아와요? 죽지 마세요 지금 여기까지 쫓아 놓고 얼권이에요 죽지 마시고 가시라고 저도 돌려서 갈게요 왜 쫓아오셨어요? 아니 쫓아온 거 아니에요 가세요 아니 가시라고요 아 그럼 왜 쫓아오냐고요 죽지 마세요 저도 갈 거니까 왜 쫓아오시냐고요 왜 쫓아오시냐고요 왜 쫓아오셨어요? 어디 소속이세요? 어디 소속이냐고요 용산 07 용산 07 용산 07 용산 07 우리 미친거 아냐 지나가세요 가세요 왜 쫓아오시냐고요 좀 안좋아 가세요 인종해로раз 왜 쫓아오셨어요 쫓아온거 아니면 가세요 어어어어 교환 왜 쫓아오는 거에요? 왜 쫓아와요? 지금 여기까지 쫓아오는 월권이에요 알았어요. 쫓지 마시고 가시라고 저도 돌려서 갈게요. 가시라고 왜 쫓아오셨어요? 쫓아온 거 아니에요. 가세요. 가시라고요. 왜 쫓아오냐고요? 찍지 마세요. 저도 갈 거니까 왜 쫓아오시냐고요? 왜 쫓아오시냐고요? 왜 쫓아오셨어요? 어디 소속이세요? 어디 소속이냐고요? 용산 07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지나가세요. 같이 왜 쫓아오시냐고요? 그냥 쫓아오시고 가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